안녕하세요. 책임근재보험 2차 과목을 맡고 있는 김태은입니다. 오늘은 책임근재보험에 대한 공부방법론과 체계잡기 특강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체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책임근재보험을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분들 왜냐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효율이 안 나요 그리고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이 안 잡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방법론과 전체적인 숲을 보는 그러한 공부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마련했습니다 자 든든한 자격증 손해사정사 환영합니다 자 우리 손해사정사 자격증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자격입니다 저도 보험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15년 동안 근무하고 나서 현재는 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매력적이고 시간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또 밴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또 인생 2막에 대한 어떤 준비로써 자격증으로써도 이제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대학생 분들 또 30대 모든 분들 많이 이 자격증 취득하시면은 앞으로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아 저는 아 현재 자격 먼저 말씀드리면은 1종 손해사정사 화재 배상 근제보험 예전에는 1종이라고 했어요 배상 책임 화재 근제보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옛날에 땄어요 2008년에 예전에 그리고 이제 신체손해사정사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2014년부터 그 이후에 또 신체손해사정사까지 다 땄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물도 하고 신체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조사 분석사 자격 그래서 형법 형차절차법 과목 수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경력으로는 DB손해보험의 화재 배상 질병 상해보험 보상 실무 10년을 했고요 그리고 베스트 보상인도 수상했고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에서 의정부사업단 성동사업단 지점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OBS 경인방송 FM 90.7 라디오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패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 인증 금융교육 전문강사 그리고 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경희대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어떤 법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조금 더 잘 갖춰져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책임근재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보면 2차 시험과목입니다 그 중에 한 과목이다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근로자 재해배상책임보험 이론 및 실무 과목이라는 풀네임이고요 그냥 책임근재 또는 책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배상책임보험은 뭐예요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잘못해서 남한테 뭔가를 물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그렇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같이 있었잖아요 산업재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근재보험 그래서 우리는 크게 배상책임보험과 근재보험을 배우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책임근재보험의 체계를 다시 한번 이제 위에서 어떤 수패 관점에서 볼게요 그러면 크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책임법리 부분이 있고요 이건 뭐예요 책임법리는 책임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배상책임 물어줘야 돼 그 근거가 뭐냐 그렇죠 그게 법률조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책임법리라는 부분입니다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민법 750조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그 다음에 자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얼마를 물어줄 것이냐 그게 손해배상금 산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배운다 먼저 그 다음에 배상책임 총론이 들어가요 자 이러한 책임을 져서 물어줘야 될 때 내 돈으로 물어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먼저 가입을 해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보험에서 물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배상책임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울 때에는 총론과 강론으로 나눌 수가 있다 총론은 뭡니까 배상책임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통일된 원칙들을 배우는 거고요 강론은 다양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저희가 보험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임의보험, 의무보험, 영문배상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의보험은 그냥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 강제보험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영문배상은 영어로 된 그러한 또 약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 한 70% 정도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근제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근제보험은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보험 그렇죠 이 세 가지 보험으로 구성돼 있어서 저희가 배상책임 근제보험을 배운다고 하면 이렇게 책임보험리,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이런 식의 큰 틀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배우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말이 많았어요 왜 문제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사례 2번에서 호프만 계수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의신청이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의제기가 수용됐기 때문에 그게 15점 짜리인데 계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점 정도 기본 점수로 깔아주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좀 과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책임 근제를 근데 기본 점수로 깔아주니까 과락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해도 될 좋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출제 경향 한번 보면은 어떤 문제 나왔습니까 건설기기업자 특별약관 국문영업배상에서 20점 그 다음에 산업재해 구상금 산정 문제 이게 대법원 판례에 작년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었죠 그게 5점 사례문제 구상금 산출하는 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근제보험이 10점 나왔죠 그래서 호프만 개수 오류 문제로 이의제기가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 10점 이렇게 기본 점수로 부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15점 15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이 평이화 문제 그리고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7점 그리고 두 개 삼사 번은 평이했어요 근데 일 번이 조금 생소한 약간 계산 스타일이어서 좀 어려웠을 거고 이번은 오류 문제여서 이제 거기서 멘탈이 나간다는 거죠 문제가 오류니까는 거기서 시간 허비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 어쨌든 사례가 57점에 약술 43점 정도 그렇게 나왔고 근제보험이 약 30점 정도 100점 중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한 70점 정도 나온 비율은 상당히 잘 갖춰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술 문제는 뭐 나왔어요 중복보험 보상 방법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 계속해서 약술 예상 문제 70제에도 다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문배상 면부채 미국법리 미국법리 이거는 부리타라고 하죠 좀 생소한 문제여서 좀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이런 부리타 문제가 매년 한 10점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구석지에 있는 문제까지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라줘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범위 이것도 제가 틱 A급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보험까지 나와가지고 어쨌든 중대재해보험법도 출제 틱 A급 적중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산재구상권 5점 기왕증 기왕장애 5점 약수령으로 나왔고 관습상 비용담보 이것도 예상 문제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사례 1, 2번 빼고는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례 1, 2번에서 약간 멘탈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다음 문제들까지 다 영향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 볼 때는 말씀드리죠 좀 생소하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뒤로 제껴버리라고 그 다음에 약술 문제 먼저 서술해라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약술 문제 먼저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을 봤더니 쭉 봤더니 최종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사례 계산 문제가 60% 약술이 40% 자 사례 문제는 계산 문제도 있지만 약수령 문제가 5점, 3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육 대 사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 대 사 여러분들이 책임 근제 학습을 하실 때는 육 대 사의 비율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배상 책임 보험 칠 근제 보험 삼 그렇죠 칠 대 삼 계산 약술 6 대 4 그래서 약술에 대한 대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초반부터 제가 약술 70제 이번에 이제 문제집이 발간되면은 약술 100제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내용을 담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약술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하면은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정말 핵심적이고 출제 가능한 분야를 이렇게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제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별표 3개 2개 이런 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책임법리 손해배상금 산정은 기본이다 그렇죠 책임법리 아까 말씀드리고 있었죠 책임법리가 있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얼마 물어줘야 돼 손해배상금 얼마야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 돈으로 낼 거야 아니면 보험으로 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험이잖아요 야 그럼 나 보험 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 물어줄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피해자한테 주는 거예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막 헷갈리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근제 보험은 전체 공부량의 30%를 정도를 투자해라 너무 근제 보험을 중요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배상 책임 보험이 메인이고 근제 보험은 사이드예요 사이드 30% 정도 양도 많지 않습니다 약관도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올해도 30점 출제됐잖아요 그래서 통상 30점 이상 출제됨으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의 50%는 배상 책임 강론이다 결국에는 어떤 사례 문제가 좀 앞에 배치가 되니까 저희가 보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국문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보험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령 있게 정리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의 논리라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 체계가 그래서 보험마다 그 특징만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게 너무 막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일 요령 있게 정리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도 한번 말씀드리면 신체 손해 상사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기본적인 학습의 흐름이에요 일단은 모든 시험 자격증 공부는 삼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뭐죠 이해 정리 암기 이렇게 삼 단계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 첫 번째 단계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동영상 수강 이라는 거지 동영상 수강 여러분들하고 맞는 강사 분들 동영상 샘플로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해 가지고 교과서 사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 혼자서 평면적으로 책을 읽으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영상 수강으로 아 첫 번째 초벌구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내용을 돌려야 되는 거야 그걸 회독수라고 하죠 나 1회독 했어 나 2회독 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 5회독 10회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혼자서 맹목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강사들이 찍어주는 부분 그리고 내용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체크 줄도 치고 그렇죠 연필로 줄 치기 제가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 어떤 분들 보면 볼펜으로 막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 그거 나중에 지워야 된다고 왜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자 대구 연필로 줄 치는 겁니다 자 대구 싹짝 긋지 말고 책은 항상 정성스럽게 생각하세요 성경처럼 나 이거로 내 인생 바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바이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연필로 자대구 출진 줄 친다 그리고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요 왜 안 중요한 부분들은 지워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회독을 꼭 해야 됩니다 내 과목이잖아요 이차가 내 과목 그러면 한 과목 돌리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사 개월이잖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월까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